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식장입니다 양컴의 최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양컴에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인텔에서 저희 양컴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벤트 기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고요 저희 양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텔 CPU가 탑재된 PC를 구매해주시는 선착순 17분께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한도가 있어서 17분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17분이 다 구매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종료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당첨 안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괜찮은 거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선착순으로 구매한 17분께 24일 월요일날 통보를 해드리고요 구매를 하실 때 적어주신 핸드폰 번호로 기프트콘을 24일날 발송을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프트콘을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25일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벤트 상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투썸플레이스 트리플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17분께 드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으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크는 저희 편집자가 굳이 제 돈으로 사와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벤트를 가장한 최가장의 먹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먹기 전에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예요? 27,000원인가 29,000원? 29,000원이라니 비싼 행복 비싸요 저희 영상 찍는 시각이 5시 50분쯤 되는데 오후 인간이 가장 배고플 시간이라고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 보드마다 제가 지금 손으로 먹을 뻔했어요 자 그럼 일단 한 숟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요 빵 스폰빵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냥 달고 아우 가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벤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